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지난번 올린 동영상에서는 구구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구구단 학습 메시피의 구구단 숙지 과정까지 마친 이후 코팅한 구구판을 수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머릿속에 구구판이 각인되어졌다면 이번에 설명할 나눗셈과 분수의 학습뿐 아니라 이후에 올릴 영상들에서 설명할 수학 학습 과정들의 내용들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올린 구구단 학습법의 내용을 너무 함축적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모르기에 이번에 올릴 구구판 활용 나눗셈 분수 학습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나눗셈과 분수의 학습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며 이후에 올릴 생각인 구구판 활용 약수와 배수의 학습법에서 다룰 약수와 배수 관련 내용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곱셈의 개념을 배우고 2학기에 곱셈 구구를 통해 구구단을 배우게 되기에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구구단을 깨찰 수 있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수학 학습을 위한 초석은 다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구판 활용 나눗셈 분수 학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학습법을 구구단 학습 레시피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눗셈과 분수 학습법은 나눗셈 분수 학습 레시피라는 부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눗셈과 분수의 학습 방법의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등호와 부등호의 관계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학습뿐 아니라 곱셈 학습에서도 이퀄 즉 등호기호는 항상 등장하고 있었기에 등호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학습에서 등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동네 놀이터의 놀이기구들 가운데 그네나 미끄럼틀 못지않게 즐겨 타는 놀이기구 중에 시소가 있을 것입니다. 시소의 양쪽 편에 탄 아이들의 몸무게가 같아야 시소는 균형을 유지하듯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 편의 숫자의 합과 오른쪽 편의 숫자의 합이 같을 때에만 등호에 의한 식은 성립이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감을 2개씩 담은 봉지 3개와 3개씩 담은 봉지 2개가 시소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시소의 양쪽은 균형을 잃으며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왼쪽 편에 해당되는 좌변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쓸 수 있고 오른쪽 편에 해당되는 우변은 3 더하기 3 또는 3 곱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시소의 왼쪽 편에 감이 4개 오른쪽 편에 감이 6개가 있다면 시소는 오른쪽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며 수학적으로는 오른쪽이 벌어진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처럼 시소의 왼쪽 편에 감이 4개이고 오른쪽 편에 감이 3개가 있다면 시소는 왼쪽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며 수학적으로는 왼쪽이 벌어진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장의 시소 좌우측 편에 각각 6개씩의 감이 놓여진 상태에서 왼쪽 편에 감을 2개 추가하고 오른쪽 편에도 감을 2개 추가하면 양쪽에 놓여진 감은 각각 8개씩이 되며 시소는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좌변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에 2가 더해지게 되며 우변 또한 3 곱하기 2에 2가 더해짐으로써 각각 그 합이 8이 됨으로써 등호에 의한 식은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6개씩 있는 시소의 좌측과 우측 편에서 감을 2개씩 뺐을 때 시소 위의 감은 왼쪽 오른쪽 각각 4개씩이 남겨지면서 시소의 균형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좌변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1을 빼게 되며 우변 또한 3 곱하기 2에서 1을 뺨으로써 각각 그 합은 4가 됨으로써 등호에 의한 식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 또는 등호의 좌변과 우변의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뺄 때 등호가 유지되는 성질은 좌변과 우변의 같은 값을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소의 왼쪽과 오른쪽 위에 감을 각각 그 2배씩인 6개를 더 올려놓았을 때 시소는 여전히 평형을 유지하게 되며 그 수학적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 시소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인 감의 개수와 등호를 기준으로 한 좌변과 우변의 수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을 때 양쪽의 값은 항상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감과 숫자 대신 대문자 a, b, c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덧셈과 뺄셈의 관계식을 먼저 보면 a 더하기 b는 c라고 할 때 등호의 양쪽을 같은 값인 b로 빼면 등호의 좌측편은 b 빼기 b는 0이 됨으로써 a만 남게 되고 등호의 우측편은 c 빼기 b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c일 때 a는 c 빼기 b가 되면서 좌측의 더하기 b가 우측으로 옮겨가면서 빼기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어떤 수가 좌측에서 우측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겨갈 때 더하기는 빼기가 되고 빼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곱셈의 식에서는 앞장에서 본 것처럼 좌변과 우변의 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해도 되는 것처럼 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되기에 a 곱하기 b는 c의 식의 양변을 같은 값인 b로 나누게 되면 a는 c 나누기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등호를 기준으로 어떤 값이 좌변과 우변을 이동하게 되면 더하기는 빼기가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빼기는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가 됩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나 문자를 좌변 또는 우변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뒷장에서 배우게 될 나누셈과 분수의 학습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셈과 분수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3개의 사과를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저글링을 하는 동영상인데 이처럼 등호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글링하는 동영상의 출처는 동영상 이미지 아래 간략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나누셈과 분수의 학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나누셈과 분수를 붙여서 가르치지 않고 나누셈을 배운 이후에 분수와 소수를 붙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소수를 따로 떼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와 분수를 배울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재료가 피자인데 저도 피자 한 판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계속 피자 사진을 쓰기는 번거로우니 설명의 편의상 피자와 비슷하게 8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원판 그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피자의 조각수를 나눠 먹을 사람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피자 조각수에 흔히 말하는 n분의 1을 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2명이 나눠 먹을 경우 나누기 1을 하거나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8개의 피자 조각에 대하여 8 나누기 2는 4 또는 8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8은 4가 나오게 되므로 우측 상단의 그림과 같이 각각 4조각씩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이 나눠 먹을 경우는 나누기 4를 하거나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8개의 피자 조각에 대하여 8 나누기 4는 2 또는 8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8은 2가 나오게 되므로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각각 2조각씩 먹을 수 있게 됩니다. 8조각의 피자를 2명 또는 4명이 나누는 경우처럼 남은 조각 없이 딱 알맞게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아주 다행스럽겠지만 다음에 보는 것처럼 3명이 나눠 먹을 때처럼 나눠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피자 8조각을 3으로 나누게 하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리고 8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8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8이 되고 이는 2와 3분의 2가 됨으로써 3명이 각각 2조각씩 먹고 남은 조각은 2가 됩니다. 분수를 나누기와 함께 피자를 배분하는 방법에 이미 적용하여 사용하였지만 잠시 분수의 정의와 표기방법 및 분수의 종류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정의는 분자에 해당되는 값을 분모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수를 의미하며 분수의 표기는 분자와 분모 사이에 작은 선을 긋고 분자가 위에 분모가 아래에 오도록 적습니다. 그러므로 피자 8조각을 2명 3명 4명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분수들은 8이 분자가 되고 2, 3, 4가 분모가 되므로 각각 2분의 8, 3분의 8, 4분의 8이 됩니다. 분수의 종류는 크게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의미하며 예 1과 같이 2분의 1, 3분의 2, 7분의 4 등이 해당됩니다.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분수를 의미하며 예 2처럼 2분의 3, 5분의 7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을 분수로 표시한 것으로 예 3의 2와 3분의 2 또는 3과 9분의 4 등이 대분수에 해당됩니다. 대분수에서 분수 왼쪽에 적힌 숫자와 분수의 관계를 얼핏 보면 곱셈의 관계로 착각할 수 있는데 2와 3분의 2는 2 더하기 3분의 1을 편의상 대분수 형태로 표기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2와 3분의 1을 더셈의 관계가 아닌 곱셈의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값은 2 곱하기 3분의 2는 3분의 4가 되면서 1을 자연수와 진분수로 분리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므로 본래의 값과는 전혀 무관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음 3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구판을 활용한 나누셈과 분수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구구판 활용 구구단 학습법 이후 구구판이 아이들의 내리에 각인되어 있다면 나누셈과 분수는 해당되는 값을 구구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누셈은 a 나누기 b는 c라고 할 때 c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e는 앞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는 c 곱하기 b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어떤 값을 곱했을 때 a가 나올지를 구구판과의 비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1에서 12 나누기 2는 6이 되는데 e는 2의 어떤 값을 곱하여 12가 되도록 만드는 값이 6이기 때문입니다. 예 2에서 8 나누기 4는 2가 되는데 4를 곱해서 8이 되는 수는 2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 3에서 예 6이 이르기까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누셈의 값을 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구판을 활용한 분수의 계산법에서는 앞의 나누셈의 학습법과는 약간 다르게 분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분의 a는 c라는 분수는 a 나누기 b는 c라는 나누셈과 동일하며 이는 c 곱하기 b는 a라는 곱셈과 동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수훈련 예시 1에서 2분의 12의 값은 좌측 구구판에서 볼 수 있듯이 2에서 출발하여 12에 도달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구구판의 값인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2에서 4분의 8의 값은 구구판의 4에서 출발하여 8에 도달했을 때 대응되는 값인 2가 되며 5분의 25는 5가 되고 9분의 63은 7이 되며 8분의 24는 3이 되고 7분의 63은 9가 됩니다. 2에서 출발하여 앞의 두 장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나누셈과 분수의 학습법에서는 계산한 값이 나머지가 0인 경우에 해당되며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의 계산법은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 나누기 b 또는 b분의 a의 몫이 c이고 나머지 D가 0이 아닌 나눗셈 또는 분수의 계산법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인 13 나누기 2의 경우 2에서 출발하여 13으로 향하면 있어서 13은 2의 배수들 가운데 12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를 곱해서 13을 만들 수 있는 값은 몫이 6인 12의 남은 1을 더한 값이 되므로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인 9 나누기 4의 경우 4에서 출발하여 9로 향하면 있어서 9는 4의 배수들 가운데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를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값은 몫이 2인 8의 남은 1을 더한 값이 되므로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세 번째 예시인 27 나누기 5의 경우 5에서 출발하여 27로 향하면 있어서 27은 5의 배수들 가운데 25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를 곱해서 27을 만들 수 있는 값은 몫이 5인 25의 남은 1을 더한 값이 되므로 나머지는 2가 됩니다. 네 번째 예시인 68 나누기 9의 경우 9에서 출발하여 68로 향하면 있어서 68은 9의 배수들 가운데 63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를 곱해서 68을 만들 수 있는 값은 몫이 7인 63의 남은 5를 더한 값이 되므로 나머지는 5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시 5와 예시 6 등의 나누셈 및 분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누셈 또는 분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가 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구급판을 활용한 나누셈과 분수의 학습법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의 종류와 1보다 작은 소수에 관한 학습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